와, 이건 또 뭐냐? 뭐야? 천장이 왜 이렇게 높아? 이건 연애장 아니야? 여기 지금 카페입니다 와, 사람 진짜 많다 야... 이게 뭐야? 여기서는 저희가 가끔 사인회도 하고 어, 여기 챌린지, 챌린지 챌린지도 찍고 아니, 말이 안 나온다 이게 말이 돼? 이거 너무 커 진짜 너무... 거의 인천공항 라운즈 아냐, 여기? 저희가 강뷰네요, 강뷰 아, 저기 좀 봐도 될까? 리버뷰 아, 이런 뷰를 본 적이 없어갖고 유세필드에 바로 저기 있구나 이야... 와, 진짜 높다 형이 이런 거 무서워하시나? 무서워, 못 가잖아 너도 여기 안 와봤지? 예 예 예 지금 이장준... 어? 이거... 와 보셨어요? 괜찮아 너 여기 안 와봤지? 이쪽 라인은 좀 안 와봤지? 저쪽 라인은... 저기는 많이 갔는데 여기는 아예... 프라이데이